안녕하세요. 한밤의 저널클럽 시작할게요. 오늘은 2017년 6월 14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수요일이죠.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한밤의 저널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논문은 Wafer Scale to Dimensional Semiconductors from Printed Oxide Skin of Liquid Metals 입니다. 이 논문은 지난번에 제가 얼마전에 Liquid Metal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그룹에서 나온 그 논문이에요. 2017년 2월 17일자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왔고요. 여기 저자들 이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벤저민 J. 캐리 잔 준 우 리안 리앤논 M. 클라رك 카엘 J. 베리엔 알리 자바베티 앤토니 S. R. 체스먼 샬비 P. 루소 데스몬 W. M. 라우 자이친 X. 자오 량 바오 오미드 카 베헤이 브랜트 C. 깁슨 마이클 D. 니키 리처드 B. 케너 토벤 다네케 크로시 칼란 칼란 탈 자데이 크로시 칼란 탈 자데이 되게 많네요. 저자가 1 저자 벤저민 캐리이고요. 마지막 저자 크로시 칼란 탈 자데이고요. 어 네. 여기 일단 뭐 제가 보니까 RMIT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호주 어 CSIRO 제가 있었던 곳이죠. CSIRO 사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나시 대학교 모나시 유니버티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소속을 좀 볼까요. 어디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RMIT 유니버시티 있고요. 여기 보면 또 그 다음에 만유팩트링 비즈니스 유닛 CSIRO 클레이튼 CSIRO 클레이튼 있고요. 그 다음에 ARC 센터 엑셀런스 인 엑시턴 사이언스 클럽 사이언스 RMIT 유니버시티 RMIT 또 다른 ARC 센터 엑셀런스 ARC 센터 엑셀런스라는 거는 ARC가 한국으로 치면 과학재단 같은 건데 이제 Australia Research Council 이라고 해서 ARC가 한국으로 치면 연구재단 연구재단 같은 건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주는 그 펀드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죠. 센터 센터 과제니까 센터 엑셀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ARC 센터 엑셀런스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엑시톤 센터 엑셀런스 인 엑시톤 사이언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For 나노 스케일 뭐가 또 들어가 있죠. ARC 센터 엑셀런스 센터 엑셀런스 센터 오브 엑셀런스 써야 되는데 센터 엑셀런스 포 내노 스케일 바이오포토닉 스쿨 로브 사이언스 RMIT 유니버스 멜븐 멜븐 네 뭐 하여튼 뭐 막 다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디파르먼트 마체럴스 사이언스 모나시 유니버시티 죠. 네 맞아요. 모나시 유니버시티 있고요. 여기 디파르먼트 마체럴스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모나시 유니버시티 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디파르먼트 케미컬 암 바이오럴 엔지니어링 NC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노스 캐롤라이나 아 노스 캐롤라 노스 캐롤라 노스 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가 있네요. 미국 대학교 가 하나 있네요. 여기 아 UCLA 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7번 디파르먼트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마체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유니버시티 캘리포니 로스 로스 엔젤레스 그쵸 로스 코리스판딩 미국대학교 두개 호주 대학교 호주 기관 5개 해서 7개 있고 토번 하고 크로시 두사람이 코리스판딩 오서라고 써있었죠.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좀 있고 차올리앙 이라든지 앤손 이라든지 토번 크로시 이런 사람들은 제가 크로시는 만난적이 없구나 토번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구요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있겠죠 뭐 다 같은 동네 사니까 네 리크드메탈 인데 제목을 일단 보면 웨이퍼스케일 엄청 크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리크드메탈 인데 웨이퍼스케일 크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투 디멘저널 투 디멘저널 투 디멘저널 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쵸 왠지 중요한 것 같죠 또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 다음에 리퀴드 메탈 프린티드 와이베스케일 웨이퍼스케일 투 디멘저널 세미 conductors from printed oxide skin of liquid metals 옥사이드 스킨 프린티드 liquid metals 아닌가 옥사이드 스킨이 프린티드 된 건 리퀴드 메탈이 프린티드 된 거 아닌가 리퀴드 메탈이 프린티드 됐는데 거기에 옥사이드 스킨이 생긴 거 아니고 어쨌든 프린티드 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프린티드 리퀴드 메탈 리퀴드 메탈 지난번에 리퀴드 메탈 여기 같은 그룹 이죠 크로시 칼란탈 자데 같은 그룹 인데 크로시 칼란탈 자데 그룹 토반 그때는 아까 1저자가 여기 알리 자바베티 가 1저자 였죠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 알리 자바베티 가 1저자 였고 크로시 칼란탈 자데 가 토반 2저자 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논문 보면 리퀴드 메탈 이 갈린 스탄 이라는 그런 리퀴드 메탈 이었죠 근데 요번 거는 어떤 리퀴드 메탈 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건지 아니면 다른건지 한번 볼게요 Abstract Abstract 를 한번 읽어볼까요 Abstract Abstract 한번 읽어볼께요 A variety of deposition methods for two-dimensional crystals have been demonstrated, however, their wafer-scale deposition remains a challenge. Here, we introduce a technique for depositing and patterning of wafer-scale two-dimensional metal charcogenide compounds by transforming the native interfacial metal oxide layer of low melting-point metal precursors group 3 and 4 in liquid form. In an oxygen containing atmosphere, these metals establishes an atomically thin oxide layer in a self-limiting reaction. The layer increases the wettability of the liquid metal placed on oxygen-terminated substrate, leaving the thin oxide layer behind. In case of liquid gallium, the oxide skin attaches exclusively to a substrate and is then sulfurized via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process. By controlling the surface chemistry of the substrate, we produce large-area two-dimensional semiconducting gallium sulfite of unit cell thickness 1.5 nm. Unit cell thickness The presented position and patterning method offers great commercial potential for wafer-scale processes.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웨이퍼 스케일로 뭔가 했는데 옥사이드 신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거기서 뭐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유니스의 디크니스로 뭐 생기고 커머셜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볼게요.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장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이제 하여튼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크리스탈. 그러니까 뭐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쪽 약간 아니면 그냥 세마이컨덕트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네. 뭔가 방향성이 있고 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스케일이 문제라는 거네. 웨이퍼 스케일이 결국 문제다. 이렇게 크게 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스케일이 문제고. So, here we introduce the technique for depositing and patterning of wafer-scale 2-dimensional metal charcogenide compounds by transforming the native interfacial metal oxide layer of low melting point metal precursors in liquid form. 잘 모르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wafer-scale 2-dimensional metal charcogenide compound charcogenide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네. 왜 이게... 이러고 한번 찾아보기서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머리에 딱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charcogenide라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메탈이라고 말하는 게 갈륨인가? 갈륨은 세마이컨덕터 아닌가? 아, 메탈인가? 갈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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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라이드가 세마이컨덕터지. 갈륨은? 갈륨은? 그냥 메탈인가? 갈륨은? 3...3...3...3족...3족... 메탈인가 봐요. charcogenide는 뭘까요? charcogenide... 그쪽을 그냥 charcogenide라고 하나? 그 있잖아요 질스 N S 뭐 이런 애들 나이트로젠 뭐 설포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찰코전 그럼 애들이 들어가면 찰코전 그러니까 나이트로아이드 뭐 설포아이드 이렇게 되면 찰코전아이드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메탈 찰코전아이드 컴파운드라는 애가 있다는 거죠 왜 철자가 왜 이러니 메탈 찰코전아이드 컴파운드라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봅시다 메탈 프리커스 라는 말도 나오는데 By transforming the native interfacial metal oxide layer 로우 멜팅 포인트 메탈 프리커스 멜팅 포인트 녹는 점 녹는 점이 낮은 메탈 프리커서를 녹는 점이 낮다 In liquid form 무슨 말이지? 녹는 점이 낮으면 녹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메탈이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는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안 녹은 거죠 아직 그렇죠 메탈이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는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아직 안 녹은 건데 녹는 점이 낮은 리퀴드 폼의 메탈 프리커서들을 이용했다 상온에서 액체인 애들을 이용했다 라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녹는 점이 낮아져 만약에 녹는 점이 0도야 그러면은 녹겠죠 물처럼 자 그러면 프리커서라는 말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말이에요 이것도 뭐 맨날 듣는 말인데 어디선가 맨날 쓰는 말인데 이 말을 맨날 쓰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어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딱 잘 안 들어오네요 프리커서 뭐 하여튼 이런 메탈 찰클지나이드 컴파운드라든지 메탈 프리커서라는 말은 논문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In an oxygen-containing atmosphere these metals establish an atomically thin oxide layer in a self-limiting reaction 그냥 이제 옥시전은 항상 있죠 보통 공기 중에 아 근데 일부러 더 넣어줬나 산소를 뭐 그럴 수도 있죠 these metals establish an atomically thin oxide layer in self-limiting reaction 알아서 알아서 딱 이렇게 엄청 얇은 레이어만 만들어준다는 거죠 atomically thin oxide layer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atomically thin oxide layer 이거 좀 중요한 것 같고 the layer increases the wetability of the liquid metal placed on oxide oxygen-terminated substrates leaving the thin oxide layer behind 무슨 말이야 이게 웨터빌러티가 뭔지 웨터빌러티가 뭐야 웨터빌러티라는 말이 있는 게 이상한 웨트 하이드로필릭하다는 말인가 웨터빌러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웨터빌러티 웨터빌러티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저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나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단위도 있고 웨터빌러티라는 게 있는데 뭐야 웨터빌러티가 뭐야 웨터빌러티가 하여튼 어떤 웨터빌러티 웨터빌러티가 더 레이어가 뭐야 아 더 레이어는 여기 anatomically thin oxide layer 구나 그 레이어가 그 리퀴드 맨터를 웨터빌러티를 웨터빌러티 근데 thin oxide layer는 behind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in the case of liquid gallium deoxid skin attaches exclusively to a substrate and is then sulfized via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process 아 뭐야 이건 또 substrate은 또 뭐야 이게 이게 이 그림으로 보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oxygen terminate substrate는 다른 substrate고 거기에 리퀴드 메탈 있고 거기에 옥스전 레이어가 옥사이드 레이어가 옥사이드 레이어가 이렇게 샥 깔렸어 atomically thin oxide 레이어가 근데 거기에 뭐지 뭐지 다른 애를 이렇게 이 이 섭스트레이트가 뭐야 섭스트레이트가 있고 리퀴드 갈륨이 있고 그 위에 옥사이드가 있다는 건지 근데 아니면 그거를 다른 데다 옮긴 다른 섭스트레이트에다 옮긴다는 건지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설퍼라이즈돼서 이제 설퍼라이즈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설퍼라이즈된대요 via a relative low temperature process 설퍼라이즈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옥사이드가 됐던 갈륨옥사이드였다가 갈륨설파이드가 된다는 얘긴가 여기 보면 GAS라고 또 나와있으니까 By controlling the surface chemistry of the substrate we produce larger 2-dimension semi-conducting GAS of unit cell thickness 1.5nm 엄청 thin하다 이거죠 그쵸 The presented position and patterning method offers great commercial potential for way for scale processes 모르겠고 일단 그림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림에 여기 지금 말로 이렇게 abstract해서 말로 한 게 그림에 있을 거예요 그림 1번을 봅시다 그림 1번 1번은 A번 1번에 A번 보면 제가 A번에 보면 S가 뭐 Suffolk 뭐 GA 갈륨 하여튼 그래서 파란색 sulfur 초록색 청록색 청록색 갈륨인데 갈륨설파이드 구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A랑 C가 있는데 A 방향과 C 방향은 뭐 Lettuce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B번 그림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씩 하나씩 얽혀서 GAS가 하나씩 얽혀서 하나씩 얽혔네 딱딱딱딱 예쁘게 A의 상태에서 B의 상태로 가야되는가 C번 D번 그림은 뭔가 이게 C번이 이거 A번이고 D번이 이거 B번이고 이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어 각도를 표시해 주고 있죠 여기 각도를 보면 여기 C번의 각도는 144.3도 그 다음에 D번의 각도는 131.4도 각도 두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게 지금 이 공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E F G H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정이 뭔가 좀 빡센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Fabrication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여기 Photolithography Mask 뭐 이거는 뭐 마스크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hoto Resist Substrate가 있고 Light Exposure 이거 UV Exposure 같은 걸 했겠죠 네 익스포저를 해 가지고 이제 패터닝을 했어요 이제 패터닝을 했어요 하고 나서 Patterned Photo Resist가 있는데 Substrate에 아 이거 뒤집은 거죠 이제 뒤집어서 UV 붙은 데 날라갔고 그거에 FDTES FDTES라는 애가 있는데 뭔지 모르는 애죠 FDTES라는 애가 있는데 써놔 봅시다 FDTES라는 애가 있는데 FDTES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좀 큰 애인가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막 표시해 놓은 걸 봐서는 뭔가 좀 분자량이 큰 어떤 폴리머 같은 애인가봐요 그런 애를 이렇게 이렇게 증착을 한거죠 증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증착을 했냐 하면 그러면 올라간거죠 이렇게 올라간거죠 이렇게 용액이 있고 위에 위에 이제 패턴 뜬게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어 뭐 밑에서 열을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발하게 해서 증착을 했던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아마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분자량이 큰 애 잘 안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잘 올라갔대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잠깐만 이게 뭐야 어 얘를 다시 다시 이제 요 위에 있는 애를 다시 뒤집었어 뒤집어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음 pdms 그니까 패턴드 포토 리지스트를 날렸나 날린 것 같죠 포토 리지스트를 날렸고 지금 포토 리지스트를 날려서 어 리프트 오프 같은 걸 한 셈이죠 그쵸? 리프트 오프를 했고 이제 리지스트가 없었던 부분에 달라붙은 애들만 살아남은 거죠 지금 그렇게 살아남은 상태에서 갈륨 옥사이드 레지듀가 있대 갈륨 옥사이드 레지듀가 이게 왜 있지? 갈륨 옥사이드 레지듀가 그 다음에 이제 갈륨 리퀴드 갈륨이 원래 리퀴드야? 온도를 높이면 리퀴드가 되나봐요 온도를 높이면 리퀴드가 되나봐요 우리가 알기로 뭐 상온에서 단 단 단 단일 원소의 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인 거는 수은하고 불은 밖에 없죠 그쵸? 네 근데 이 갈륨도 약간 상온에서 조금 높이면 리퀴드가 되나봐요 근데 거기 또 보면은 여기 이 표면을 확대해 보면 갈륨하고 뭐가 붙어있는데 얘는 아마 갈륨 어 옥사이드인가 그러면 얘가? 아닌데 설파이든 여야 되는데 이 색깔이 갈륨 옥사이드 거나 뭐 설파이드 거나 갈륨 옥사이드 레지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PDMS를 이렇게 들이 덮어가지고 이렇게 öyle 이렇게 닦아 내는 거야 뭐야 이거를 PDMS로 밀어내는건가 이렇게? 쫘악 Merer 그러니까 이렇게 한층만 남게 쫙 밀어내는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GALC GACL3일까요? 아니면 GACI3일까요? L이겠죠? GACL3 레이어가 있고 HCL Vapor가 있고 HCL Vapor 염산이죠 염산 HCL Vapor GACL3 레이어 초록색으로 뭐 남나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S Vapor 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되나봐요 이건 옥사이드 상태인 것 같아요 갈륨 옥사이드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갈륨 설파이드 쪽으로 바뀌나봐요 뭔가 좀 어 공정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각도는 뭐야 근데 캡션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륨 설파이드 갈륨 설파이드 레프레젠테이션 앤 프린팅 프로세스 2D 레이어 스틱 앤 볼 스틱 앤 볼 레프레젠테이션 스틱 앤 볼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스틱 앤 볼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나봐요 이렇게 막대기랑 공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걸 스틱 앤 볼 스틱 스틱 앤 볼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이렇게 부르나봐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스틱 앤 볼 레프레젠테이션 of 갈륨 설파이드 크리스톱 a side view of bilayer 갈륨 설파이드 showing a unit cell c equals 15.492 Armstrong made of two 갈륨 설파이드 layers c c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5 nanometer 15.49 Armstrong 15.492 Armstrong b top view of the 갈륨 설파이드 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나? 진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다 연결이 돼 있... 잠깐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얘가 아니면 바이 레이어라서 이렇게 보인다는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TOP VIEW TOP VIEW OF THE GALUM SURFACE CRYSTAL The GAS CRYSTAL lattice is composed of GAGA bond and GAS bond covalent bonds that extend into dimensions, forming a stratified crystal made of planes that are held together by van der Waals attractions. The GA atoms are green and the S atoms are blue. 뭐 그건 그렇구나. 밤데버스 힘으로 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Stratified crystal, Stratified crystal is 뭘까요? Stratified crystal은 모르겠지만 느낌상 이제 그래핀 같은 거, 흑연 그라파이트 이렇게 레이어바이레이어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서 샥 이렇게 밀리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Stratified crystal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van der Waals, 여기 van der Waals attraction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여 있는 거잖아요. van der Waals attraction으로. van der Waals attraction도 사실 하도 이제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데 옛날에 이걸 화학 시간에 배웠을 때 뭔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서로 공유 결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바에는 그냥 다 van der Waals attraction이죠. 그렇죠. 서로 다른 애가 그냥 붙어 있어. 이러면 그냥 van der Waals attraction인 거죠. See the functionalization of the substrates with FDTS changes the contact angle between a volume drop and the substrate by 12.9. 이제 벌써 막 슬슬 힘들어지네. 모르는 내용이니까. 벌써 뭔가 뭐 앵글을 바꾼다는 얘기야 CD가. 아 12.9 degrees인데 그러면 이게 12.9 차이가 나왔네. 그러네. 144.3이고 131.4니까 12.9 차이가 딱. 이렇게 바꿨다는 건데 얘랑 C에서 D로 갈 때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Functionalization of the substrates with FDTS. FDTS라는 애를 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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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act angle between a G8 drop and a substrates by. 아 G8 drop하고 substrates 사이의 각도를 바꾼다는 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드랍하고 substrates의 각도가 있다고.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와. 진짜로. 이거 또 물방울이 있는데 얘가 표면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물방울 표면에 딱 붙어있어. 근데 이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얘기를 못할 건 없지. 그치?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아 그러니까 이런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방울이 표면에 있고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이 완전히 구 모양으로 하나도 안 흐트러져서 180도인 거야 극도가. 근데 만약에 물방울이 확 붙어버려 가지고 구의 절반. 반구 모양이야. 그러면 90도인 거지. 극도가. 맞나? 그쵸. 그런 그림이잖아. 지금 이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C에서 D로 갔다는 거는 뭐냐면 이 물방울이 substrates에 더 많이 붙었다는 얘기. 각도가 이렇게 작아졌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DTS라는 애는 결국 이 갈륨 드로플렛이 더 섭스트레이트에 잘 붙게 해 준 애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The SiO2 substrate becomes more hydrophobic and thus resist wetting by liquid gun. 더 하이드로포빅해져서 더. 하이드로포빅해져서 더. 그래서 리퀴드 갈륨에서 웨팅 되는 거에 리지스트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거잖아. 웨팅을. 하이드로포빅하고 리퀴드 갈륨하고는 전혀 다른 애 아닌가? 얘네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하면 리퀴드 갈륨에도 더. 더. 리지스트하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근데 리지스트를 했으면은. 근데 지금 이게.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C에서 D로 갔다는 거는. 더 잘 붙는다는 얘긴데. C에서 D로 간 게 아니라 D에서 C로 갔나? 컨택트 앵글이 지금 143.3이고 131.4인데. 모르겠네. 모르는 게 맞네요. E. Lithographic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Negative Pattern of the Regist. 네거티브 패턴이야 이게 또. 네거티브 패턴이라는 말은. 라이트 엑스포저가 된 곳이 남아있는 게 네거티브 패턴이죠. 네. 네거티브 패턴 of the Regist. 네거티브 패턴의 Sabot.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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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ms that leaves a cracked layer of valium oxide. what? 아니, 그러니까, vaporize fd tes를 했어. vaporize 시켜가지고 붙였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지웠겠지. 패턴 리지스트를. 그 다음에 이제 pdms라는 애를 써가지고, 갈륨옥사이드를 먼저 깔어. 먼저 깐 거 아닌가? 플레이싱 갈를리키드 메탈 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했는데, 리무브를 할 때 뭘 좀 남겨. a cracked layer of gallium oxide. what? 뭐 되게 이상한가? 아, 옥사이드가 이 사이에 생겨. 그러니까 substrate랑 이 사이에 옥사이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갈륨이 당연히 위에, 아닌데? 당연히 그냥 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밑... 아니지, 위에 생기지. 위에 생기는데, 여기 이제 위쪽에 옥사이드가, 갈륨옥사이드가 생기는데, 이걸 pdms로 이렇게 쭉 닦아주면은, 바닥에 붙는 것처럼 된다. 근데 이 뭔가 pdms를 닦는 이 과정이 되게 뭔가, 손맛? 손맛을 요구할 것 같은.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상당히 들고 있지, 지금? that leaves a cracked layer of gallium oxide. two concurrent steps of chemical vapor treatment. concurrent step은 뭐야?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어진다는 거야? Concurrent. 모르는 말이 더 나아졌어. Concurrent 이렇게 썼나? 뭐라고 했었지? Concurrent? 그러네. Concurrent steps. two concurrent steps of chemical vapor treatment. first, GCl3 layer is formed via exposure to HCl vapor, and second, sulfurization by exposure to S vapor forming GAs. Concurrent는 순서대로 한다는 얘긴가? 뭐 그런가 봐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갈륨옥사이드 레지듀가 남았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HCl vapor을 해가지고, GACl3로 바꿔줘요. 이제. 갈륨옥사이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GACl3로 바꿔요. GACl3로 바꿔요. 클로라이드 레이어로 바뀌는 거죠. 옥사이드가. 그게 또 이제 갈륨설파이드로 또 바뀌어. 그게 또 이제 갈륨설파이드로 또 바뀌어. GACl2? GACl3? 모르겠네요. 하여튼 갈륨옥사이드. 뭔지 모르겠... G... GACl3O2? 어떤 옥사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바뀌어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GACl3로 바뀌어요. 얘도 바뀌어. GAs로 바뀌어. 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GAS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뭔가 피겨 1만 봤는데도 굉장히 힘드네요. 어우, 뭐 이제 또 뒤에. 뭐가 있나 좀 볼까요? 피겨 3, 피겨 4, 5, 6. 뭘 많아. 7까지 있어. 어우, 많아. 많아, 많아. 역시 뭔가 잘 모르는 논문을 볼 때는 피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모왕 감사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어요. 한 10초. 1분? 결국은 material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figure1을 보고 이제 그럼 만들었으면 이제 어떤 특징을 어떤 property를 측정을 할 거냐 어떤 물성을 어떤 성질을 측정을 하고 어떤 응용을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를 일단 잘 만들어졌는지 부터 일단 봐야겠죠. 그렇죠? 그니까 oxide layer가 진짜 single layer인지 진짜 atomically thin layer인지 그 다음에 뭐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그 다음에 wafer scale이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넓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유니포미티가 좋은지 써볼까요? 중요한 게 뭐냐 single layer? monolayer? 정말 monolayer이냐 atomically thin layer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 만들고 났으면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wafer scale이냐 그러니까 뭐 size도 중요하고 또 유니포미티도 중요하겠죠? 유니포미티 네 size도 중요하고 유니포미티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넓게 잘 만들었고 걔들이 얼마나 유니포미티가 잘 퍼져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뭐 지금 아까 논문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 지금 이 논문은 fabrication 프로세스 개발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fabrication 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fabrication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옥사이드 레이어 아토미칼리틴 옥사이드 레이어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피규어 2번부터 봐야 되는데 피규어 2번을 보면 여기 보면 뭐 material characterization of printed gas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잘 material이 잘 만들어졌는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해봤더니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피규어 2번부터 뭐 다음에 볼까요? 오늘 뭔가 희한하게 힘드네요 몸이 아 잡담이나 좀 하고 하하하하 잡담이나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느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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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고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 리프트 오프를 했죠 리프트 오프를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 이빔 리소 이빔 리소라고 하는 이빔 리소를 해서 나노 패턴을 뜨고 그 나노 패턴 뜬 거에 그 디벨롭은 사실 다 전에 했고요 디벨롭까지 하고 익스포저 하고 디벨롭까지는 전에 했고 그걸 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크롬 골드를 증착을 했어요 크롬 2나노 골드 30나노 이렇게 증착을 한 다음에 이제 리지스트를 날린 거죠 아세톤에 넣고 다 이제 리지스트를 날려서 크롬 골드 이제 골드 패턴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위에다가 그거 했어요 리프트 오프 리프트 오프 했죠 뭐 별로 많은 일을 한 건 아니고 리프트 오프를 해놓고 그거 이제 다 리프트 오프 하고 난 거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어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하는 일들 했고요 현미경 보고 리프트 오프 해놓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좀 했죠 뭐 이렇게 약간 뭐 이것저것 글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글도 좀 쓰고 그림 그려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오늘 좀 안 그렸네요 네 다시 그려야 되는데 어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수영장에도 갔다 왔죠 수영도 열심히 했고 수영장에 갔다 왔고 수영도 열심히 했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수영도 했고 그런 하루를 보냈군요 네 내일은 이제 SEM 오늘 리프트 오프 한 결과를 SEM에 가서 한번 찍어 볼 계획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EBL이 EBL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가 약간 장비가 약간 뭔가 파라미터가 바뀌었는지 예전에 쓰던 파라미터대로 했더니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시 잡느라고 오늘 했던 거는 빔 커런트랑 빔 어퍼처 사이즈랑 그 다음에 도즈랑 이런 거를 다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얘가 그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걸 이제 내일 한번 SEM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진짜로 샘플을 만들죠 왜냐면 지금은 조그맣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라지에어리어로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만드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또 여전히 서류 작업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야되고 논문도 써야되는데 써야되는 논문이 있는데 약간 뭐 한군데에 막힌게 있고 그 말고 또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게 또 있고 몇 개 있죠 사실 네 그런 애들도 빨리 시작을 해야되는데 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시작을 못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내고 있구요 어 네 그 외에는 뭐 무슨 일 했을까요 물론 커피도 마셨고 밥도 먹었고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요즘은 뭐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겨울이죠 이미 네 여기서는 근데 뭐 겨울이라고 해도 한국의 겨울보다는 훨씬 어 덜 추운데 덜 춥지만 그래도 뭐 이상하게 호주에서는 한 10도만 돼도 추워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단일 만한 온도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영상 2도 3도 쯤 돼 아 이제 좀 추워졌나보다 영하로 내려가야 이제 아 진짜 춥구나 이러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한 10도만 돼도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리퀴드 메탈 논문도 한 3일 동안 읽었는데 이것도 어 제가 오늘 하루에 다 읽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보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